아마도 오래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. 다시 나를 부르다 싱어게인 시즌3 다시 한번 MC를 맡게 된 이승기입니다. 저도 이 싱어게인이라는 브랜드가 가지는 뭔가 다름이 있는데 이게 정확히 뭘까라는 거는 하나를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지만 수많은 오디션 속에서 싱어게인이 시즌3까지 기대를 받고 올 수 있었던 건 아마도 경쟁은 기본적으로 치열할 수밖에 없고 냉정할 수밖에 없는데. 경쟁 속에 존재하는 위로와 따뜻함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. 이분들의 절박함을 걸고 나와주시는 만큼 저희도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무명 가수를 벗어나서 유명 가수가 될 수 있게 하려는 준비가 돼 있으니까 시너지가 꼭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.